예 안녕하십니까 엘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주 많이 질문하신 어 저기 그 비전공자가 정기분야 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소통의 시간 아홉 번째 구요 그리고 제가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일단은 취준생들의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취준생 취업한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저한테 질문을 대부분 하시거나 면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취업준비생 이라는 거죠 취업준비생 그리고 제가 지금 얼마 전까지 해서 지금 제가 다섯명 다섯명 면담을 했어요 매일 면담까지 가면 뭐 몇십명 되지 거의 한달에 제가 매일 상담까지 가면 한 30명 한달에 한 30분 정도가 매일 날라 주 그 메일을 보내 주시는데 30명 조금 안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찾아오신 분들은 이제 다섯명 되요 다섯명 다섯명 정도 되요 다섯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매일 상담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일로 왔다갔다 그러지 말고 제가 이게 그냥 오세요 오셔가지고 하는게 더 좋아요 제가 글을 남기려고 하니까는 이게 막 여러 이게 막 설명을 하고 이게 그 이게 상황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좀 짧게 밖에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 질문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도 이게 좀 답답해요 그냥 그럼 그럴거면 차례로 오지 뭐하러 왔다갔다 거리냐 매일 갔다가 그래도 이게 와 가지고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취업준비생들끼리 좀 모여 가지고 학교별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좀 모여 가지고 이렇게 저를 불러요 차라리 저를 부르던가 아니면 단체로 오시던가 이게 이게 비슷한 생각들을 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 이거 그렇게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올렸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거 보면은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거에요 뭐 여하튼 아예 간 뭐 매일도 내가 읽기는 빨리 있지만은 또 생각해보고 답변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게 2주 안에는 대부분 답을 줘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더 그거 하면은 저를 빨리 만나는 방법은 그냥 찾아 오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이게 밥도 밥도 사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이 비전공자가 전기분야 진출 가능 여부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전기분야로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전기가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고 뭔가 취업이 잘 될 것 같고 뭐 이러신 건가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저를 만나신 분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아실거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회사에도 다녔고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 현장에 있었던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경험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지만 힘들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해줘요 이게 전기는 만만한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신경 써야 될 일들 많구요 신경 써야 되는 일들도 많고 되게 위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분야를 봤을 때 발주 내야 되는 항목들도 되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건축물만 발주 내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실제 전기는 아이템도 많고 머리 뽀개져요 플랜트 들어가면요 진짜 되게 힘들어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선택을 비전공자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봐요 이런 이런 집을 하나 진다고 생각해요 집을 단순하게 이거 집을 제가 이제 플랜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들어가요 여기 안에 내장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설비들이 이제 달겠죠 전기는요 이 토목공사서부터 중공될 때까지 대부분 다 남아있어요 끝까지 토목은 요거 끝나면 빠지고 건축은 이거 집 지고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기계는 여기 안에 뭐야 이퀴피먼트 설치하면 빠지고 전기도 이제 이퀴피먼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기 기자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건축물이 일단은 완료가 돼야지 이제 이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전기는 파운데이션 때서부터 또 인벌브가 돼요 여기에 언더그라운드 쪽 이제 접지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잡아서 이제 콘드잇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묻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는 이때 기초 할 때보다 이제 건축물이 들어지게 되면 일이 쫙 올라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운이 이제 안 좋은 건 뭐냐면은 플랜트를 하다 보면은 토목공사가 늦어지고 이제 토목공사가 늦어지면 자연적으로 건축공사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계 유틸리틀이 늦게 설치가 되고 플랜트를 비유했을 적에 가전제품이 가전제품이 집에 보면은 가전제품이 늦게 나오면은 전선을 꼽을 꼽는 설비를 늦게 만들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죠 플랜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계가 설치가 돼야지 콘드잇의 전선을 터미네이션을 할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전부 다 늦어지면은 중공은 딱 잡혀져 있어 중공은 어떤 날 어떤 날에 딱 잡혀져 있어 하지만 앞에서 다 까먹으면 전기는 이때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일정을 남은 일정 가지고 역산에서 그 일정을 맞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철회 작업을 하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중공이 계획대로 잘되면 그 뭐야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잘되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런게 아니라면 또 뒤에 전기는 많이 몰라요 아파트 공사도 전기가 뒤쪽에 많이 몰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된다는 거 건설공사만 제가 비유했지만 시설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도 정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전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냥 들어와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전기 분야가 그래도 해볼만 해 라고 그 그냥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시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뭔가 뚜렷한 직업관을 가지고서 그래도 이 위험한 전기는 되게 위험해요 전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일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진짜 죽기 살기로 남겠다라는 각오로 넘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기 분야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고참들이 되게 보수적이세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많이 없으시다는 거죠 유두리를 잘 안 부린다는 거죠 원리 원칙대로 하길 좋아하고 물론 공사 현장에서 뭐 몇 센치 뭐 이게 뭐 저기 남게 했다고 해서 그런 것 같다가 혼나진 않지만은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활산 작업을 하거나 이럴 적에는 되게 군기가 되게 많이 이제 잡혀서 한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면은 이제 비전공자가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취직이 취업이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뭔가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오면 오산이에요 이 안에도 되게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도 안 보이는 뭔가가 다 있어요 그거는 저를 찾아오시는 사람한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전공자는 다양하게 보면은 공학이 아닌 사람이 전기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공학을 전공 했지만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넘어오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공을 했지만 또 자격증이 없어서 자격증을 따고 또 이제 실제 전기 분야에 이제 뭐 기능직이나 뭐 이런 쪽으로 또 넘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낮고 대부분 비전공자나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넘어오는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비전공자가 전기분야든 소방분야든 기계분야든 제가 이제 다 열어놓고 말하면은 이 취업에 발사적인 전기분야가 이제 이게 비전공자가 진입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할 수는 있어요 더 수월할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커가지고 올라가기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넘어오는지 목적 의식을 정확히 잡고 넘어오시라는 거와 그 비전공자가 전기분야 진출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을 하다 그러나 만만한데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분야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지만이 이 사람들과의 갭이 여기 비전공자 기존에 있는 전공자 동갑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좁혀 나갈 수 있다 얘가 실적에 계속 치고 올라와야 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냥 뭐 그냥 월급 조금 받고 그냥 나는 이 한 곳에서 그냥 오래 있겠다 그러면은 제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30대 초반 이게 이겠죠 비전공자가 넘어오는 경우는 왜냐하면 전공을 수료하고 뭐 전문대 같은 경우는 뭐 군대 갔다 오면은 뭐 22살 24살 25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26 4년 전에 26 일고 그 다음에 대학원 나오면 거기에 뭐 2년 플러스 하면 되겠죠 2에서 2년도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리셋을 하고 2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갭을 무시하고 비전공자들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종룡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백지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쉬운 건 아니다 하지만 못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적었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게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해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능하지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와 그 다음에 만만한 곳은 아니 만만한 곳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비전공자가 정기 분야를 비전공자가 자격증을 타서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땄어 그 취업은 어때요 이것도 또 많이 물어봐요 취업 취업도 가능합니다 취업도 가능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4년제를 나왔었는데 비전공자와 그 다음에 4년제에 나온 정기공학과 사람을 봤을 때 전공 매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뽑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 그 누구를 우선적으로 뽑겠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당연히 전공자를 뽑으려고 할 거예요 자격증 응시 자격은 다 되지만 또 자격증만 봤을 때 전공을 해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공을 하지 않고 자격증 가진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라면 전공한 사람의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뭐 암만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들은 풍월이 있는데 뭐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전공자가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가르쳐 주면 근데 그것도 또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전공자의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오시면 되고 그러면 취업 관련된 게 그렇게 어려우면 전공을 바꿔도 취업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전기는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든 가서 몇 년이고 경력을 싸서 넘어오시면 된다는 거죠 더 큰 데로 가시면 되는 거고 보수가 적었으면 더 보수가 있는 데로 가면 되고 직급이 낮았으면 직급이 좀 높은 데로 가면 되고 그 분야에서도 A급 회사가 있을 거고 B급 회사가 있을 거고 C급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C급에서 B급으로 경력 사서 가고 B급에서 또 A급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가면 저는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뭐 잉크루트나 잡코리아나 뭐 정기공사협회 채용 공고나 이런 데 구직 활동이나 이런 데 보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찾는 거지 그 일할 땐 많다 비전공자가 취업 그런데 들어가서 다 보세요 자격증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전공자가 일단은 이게 정기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자격증은 기능사든 기사든 산업기사든 기능장이든 기술사든 일단 가지고 있어야지 그 넘어올 수 있을 거잖아요 넘어올 수 있을 거잖아요 전공도 아닌데 나 정기일 할래 그럼 어떤 사람이 뽑아 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 정기일 할래 전공도 아니야 나 정기일 할래 그럼 어떤 사람이 뽑아 주겠어요 완전히 완전히 그냥 막 저기 현장에 완전히 막 그 진짜 뭐 뭐야 뭐죠 그 필리핀이나 인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를 이렇게 할 거라면은 비전공자도 뽑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또 보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거 그 문학사를 받던 이학 그 뭐야 뭐 상경 계열의 학사를 받든지 간에 받고 나서 여기를 가려고 하다 보니 그걸 다 버리고 다시 편입학 과정을 해서 뭔가 받거나 아니면 독학사를 받아야 되나 이런 질문들도 해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것 보다는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바꿀 수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먼저 가지고 넘어가면 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뭐 기능사부터 따셔도 되고 아니면 폴리테때를 가서 뭐 응시자격을 부여 학점은행이나 해서 응시자격을 부여 받고 뭐 기사를 따든 뭐 산업기사를 따든 아니면 기능장을 따든 해서 일로 넘어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내부 분위기가 다 종국인데 나만 좀 비전공이야 그래서 좀 소외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 뭐 야간 대학교를 가든 뭐 아니면 편입학을 하든 직업을 직장 다니면서 또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사과 지금 교육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석사과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다 하면은 마음먹은 대로 열심히 한다 하면은 어디든 가는데 어디든 뭔가 바꾸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격증이 먼저 비전공자들은 그리고 여기로 넘어올 때 기존의 정기공학과가 정기공학과나 이런 사람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데를 들어 그 확 들어 높은 레벨에 있는 데를 바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쭉 경험을 쌓아서 올라오기를 권해드린다 라는게 제 결론입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